제일 필수템이라고 나오는 텐티 한 2팩 정도? 1팩 정도? 2팩 정도? 2팩 정도? 3팩 정도? 4팩 정도? 4요fe 2팩 Plus 1,500,500,000,000 Sel bricks 2팩 raise the food 2개 1개 Hazel 2개 1개 옮겨 1개 양념 더 많이 1개 eman 2. 3.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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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넷저골이랑 속삭에 베넷슈트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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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병소리랑 젖병세정제 아 그리고 손톱 깎기 손톱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혹시나 몰라서 메모랑 네임팬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심지어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끝까지는 여행이 없는데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손톱 깎기 필수에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손톱 깎기 필수일 것 같고 다 챙긴 것 같긴 한데... 이렇게 열어두고 추가로 계속 나오면 챙길게요 끝!